여우 원숭이가 태양의 신을 승배를 한다고 하는 솜설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향해서 햇빛의 전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독특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알록구리 여우 원숭이는 냄새로 서로에게 경쟁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. 하이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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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무서워하는데요.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뭔 냄새야 아 그냥 그런 똥냄새? 주위에서 저한테서 이상한 묘한 냄새가 난다고 다들 저를 옆에 오는 걸 꺼려하더라고요. 히히히히히